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그지 그거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시어머니 실내 자전거를 제가 대신 무료나눔 했는데요. 아니 이런 미친 이걸 받자마자 바로 되팔고 있네. 당신 뭐야 그지야 나 딱 걸렸어. 원지 당근마켓 나눔받고 되파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새댁인데요. 우선 이렇게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력이 가장 강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이 화를 내주시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그지같은 감정 제 마음이 좀 풀릴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남편이랑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이 당신이 사용하시던 실내 자전거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어쩌면 좋노 등등등 막 푸념 같은 걸 하시길래 제가 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충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이사를 해야 해서 당장 처리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가져갈 사람이 없다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였죠. 상태가 되게 좋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이거 꼭 돈을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다. 그냥 누구든 공짜로 줄 마음이 있다. 이러시길래 아 그래요? 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린 후 바로 당근에 올려가지고 나눔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연락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런 뒤에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뭘 팔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헐 이런 미친. 제가 올렸던 사진 그대로 캡처한 것도 모자라서 아까 물건 가져갈 때 저희 시대 주차장에서 사진 찍은 거 그 사진 몇 장을 추가로 올려가지고 받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참고로 금액은 5만원이었는데요. 공짜로 받아가가지고 바로 5만원에 올린거죠. 정말 보자마자 헉 했어요. 이게 뭔 거지같은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채팅을 했더니 읽은 표시가 됐고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판매목록을 쭉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삭제를 했더라구요. 평소 제가요. 아기용품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로 나눔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런 사람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마찬가지. 꽤 많이 해봤는데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개똥 비매너인 사람들도 진짜 단 한 번을 못 봤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일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라서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어머나 이런 사람이 많다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인가요? 이런 사람이 정말 흔하냐 이거지. 하 진짜 이게 뭐라고 기분 너무 나쁩니다. 돈을 떠나서 물건을 받자마자 그렇게 바로 되팔아버리는게 기분 더러워요. 사진을 그대로 쓴 그런 성의 없는 모습도 기분 나쁘구요. 처음에 채팅 왔을 때 보니까 최근 30일간 나눔 물 5번 이상 받은 사용자라고 떴는데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하고 무시했더니 이런 개지같은 일이 생겼어. 하 이때 그냥 걸렀어야 했나 봅니다. 이틀 전 실내자전거 판매글도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누군가에게 그냥 받아온 거겠죠? 실내자전거 전문가인가 봅니다. 저는 이걸 뒤늦게 집에 와서 본거에요. 아휴 그냥요 그래요. 기분이 너무 더럽고 또 씁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부터 나눔은 절대 하지 않으려구요. 두분 다시는. 단돈 만원이라도 꼭 받아야겠습니다. 다들 당근거지 아니지 사기꾼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지 말고. 댓글 1번 응? 정말 모르셨어요? 당근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그냥 거짓 천재라 인류에 팍팍 떨어지죠. 2번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나눔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요. 그걸 뭐 가져가가지고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팔든지. 님 소관 아니고 가져간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죠. 왜 징징대는 거요? 어? 댓글 이건 또 뭔 소리야. 당근에 저런 사람들만 따로 신고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괜히 있는 거 같아요. 2번 물론 이게 법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도덕성은 완전히 결여된 거죠. 뭔 실드를 치고 있어. 3번 뭐? 일단 줬으면 끝이라고? 지금 장난하나? 나눔하는 거 불쌍한 채 얻어가지고 돈 받고 팔면 이거는 상대를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기꾼이랑 다를 게 도대체 뭐야? 혹시 그놈이냐 너? 4번 어이구야 그지같은 되파리가 여기 또 있었네? 꿀꿀꿀꿀꿀 3번 물론 이걸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팔기엔 귀찮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나눔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이미 준 거라서 그걸 뭐 바로 되팔든 쓰든 그 사람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댓글 오우 기부단체들이 돈 빼먹을 때 쓰는 그런 논리로군요 멋져요 꿀꿀 3번 얼른 신고하세요 당근 규정상 되파는 물건의 경우 구매가보다 비싸게 팔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눔을 받았다면 나눔만 가능하다 이거죠 저는 저번에 구매자가 제 물건 사자마자 바로 웃돈 붙여가지고 올리길래 즉시 신고했고 그 이후로는 거래전에 항상 상대방 매너 온도와 거래 이력 확인합니다 쓴이도 그렇게 하세요 4번 이것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원리일 뿐이야 그러니 기분 나쁘면 그냥 나눔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어? 드덕글 일단 그지같은 사상을 가진 미친 인간들 때문에 나는 나눔 절대 안하고 그냥 버려요 그리고 멀쩡한 걸 버릴 때는 싸그리 다 부숴받아 다 박살내고 버리지 안 그랬다간 이런 그지들이 죽어도 대파니까 바로 지들 때문에 그 물건이 진짜 진짜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만 피를 보는 건데 시장 경제 이연병 5번 당근뿐만 아니라 여기 댓글에도 거짓들 천지네 저런 사기꾼을 도전하다니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정말이야? 사정이 어렵지만 필요한 사람이 나눔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지들이 가져가 대파는 걸 도전하고 있다고 진짜 미쳤구만 대댓글 그러게요 댓글 읽어보니까 여기도 대파리들 엄청 많네요 아니 쪽팔리지도 않나? 자식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까? 참 궁금하다 6번 맞아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죠 저도 평소 나눔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돈 받고 팔아도 되는 물건들을 무료나눔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유용하게 쓰라고 그렇게 나도 기분 좋게 나눔을 하는 건데 돈 받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돈 받고 팔지 뭐하러 무료나눔하겠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내 손을 떠나면 잊어야 한다고? 만약 당신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이고자 헌혈을 했는데 거기서 그 돈을 돈 받고 팔고 피를 자기네들 차 사고 건물 사고 여행 가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본인들 살이 사욕을 위해 쓴다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럴 줄 미리 알았다면 헌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당근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상대가 업자라는 걸 알면 나눔 같은 거 절대 안 하죠 안 그래요? 7번 이 쓴이도 진짜 한심하다 너는 그거 남이 팔든 말든 그걸 그렇게 관찰해가면서 네 시간을 죽이고 싶냐? 집에서 할 일 드럽게 없나보네 아유 대랫걸 잡았다 연옹! 8번 나는 저번에 어떤 여자가 자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물건을 먼저 내놓고 그 잠깐 사이 스티커 사러 다녀왔더니 그 사이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카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 꽁꽁동에서 버린 걸 땡땡동 판매글에 올려져 있더라 이거지 아우 소름 돋아 빨빠른 그지야 꽁꽁꽁꽁꽁 고장난 가전 받아서 손본 다음에 내다 팔죠 그런게 신경쓰면 무료나눔도 하면 안되겠죠? 여하튼 저는 무조건 단돈 천원이라도 꼭 받아요 대랫걸 이건 경우가 다르죠 고장난 가전을 받아가지고 수리해서 파는 거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거 봐봐 본인이 사용할 목적도 아니면서 멀쩡한 제품을 받아다 되파는 거 이게 문제인거죠 11번 나같은 경우 비록 무료나눔은 아니지만 하도 깎아달래서 그냥 깎아줬더니 이런 미친 내가 처음에 올린 가격으로 되팔고 있네 12번 당근거지들 물건 나눔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재테크를 참 잘해 이런 정신승리 다들 하겠죠? 그래그래요 평생 그렇게 거지로 살아라 그 마음까지도 13번 저런 뻔뻔함이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저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도 아예 없을까요? 워낙에 뻔뻔하고 이기적이라 오히려 마음 개편하겠지 뭐 14번 저도 겪어봤어요 오래된 피아노 나눔을 했더니 동네 피아노 사장님이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며칠 후에 진열대에 딱 놓여져 있네 처음에는 뭐야 미친거야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집에서 쓰던 전자제품 나눔하니까 어떤 사람이 착불 택배로 보내달라길래 주소 불러주세요 했더니 미친 전자사인가요 정말 기가 차서 웃었어요? 깔깔깔깔깔 참 세상은 넓고 다양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럼 어쨌든 내가 준 거니까 상관하지 말자 이런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대신 두 번 다시는 나눔 안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무료 나눔을 받아가가지고 막상 가져왔더니 쓸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무료 나눔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돈 받고 판다는 거 그것도 바로 한다는 건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 이건... 야...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응?